전부 다 미치게 창피해서요. 눈물 콧물 짠 거 넣으면서 왜 나한테 말 그렇게 해? 내가 네 선생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? 그럼 일단 소원 안 났겠지? 난 경영 관련해선 누구랑도 의논 안 합니다. 나 어디 갔어? 이 사태의 주범들. 진짜 모르는 일이야? 뭔가 제안할 것 같습니다. 정신 차리세요. 더 망가지지 마시고. 지금 누가 망가진 것 같은데? 너 돌았어! 이제 주세요. 빛나는 졸업장은.